어우 시에르좀에 도착했습니다 야 여기까지 오는 3명의 군주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이런 이벤트가 있네 난 그냥 가서 쓸어버리라 그럴줄 알았는데 놈들 조직하는게 누군지 아나요 군주가 있고 그중 한명은 자기 밑에 있었던 애래요 그리고 해적과 마법사다 음 음 저긴가보다 깨끗한 물있다 하나 마셔 오 상자도 있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설치하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상자는 왜 비어있는거야 할말 없니? 저거 뭐 인형이야? 저 녀석인가 본데 위를 먼저 갔다가 내려오자 어 야 나 이것좀 줘봐 야 저 뭐야 이거 쇠같은거 뭐 못 가져가네 저 녀석이 그 뭐 해적 아닐까 얼굴 보면 딱 저기도 길이 있고 일단은 저기 나오는걸 봐야죠 이거는 마네킹이죠 음 저기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야 강압한 덕 체력포시션 동문어 어 털버선 나왔다 터미배 우애로 괜찮게 나왔네 너밖에 없나보다 아 여기 배로 나갈 수 있나본데 와 저게 뭐야 떨어지면 죽겠지? 이거 해야만 되는 게임이잖아 터미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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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죽이기만 하면 되냐 너? 딱 기다려 음 짜증나 뗄거 같쪄? 딱 봐도? 앞에 입구에 누구 있었으니까 걔를 좀 경계해서 이렇게 싸워봅시다 아다아다 그냥 잠깐만 하나 먹어 지구력 너무 부족하다 상한치 올려주고요 반대쪽에서 쏴 내 생각에 다행이다 이거 몰랐으면 고생할 뻔했다 야 대화로 싸워야 되나 본데 얘네 무적인가 본데 저 난간에 걸렸거나 화살이 어 무적인가 보네 머리에 꽂혀 있잖아 궁수들아 피떡으로 만들어라? 쟤 궁수였어? 야 너 장비 되게 딱 빵빵해 보인다 야 나 간다 어 너 졸라 독한 놈이구나 궁수가 세 명이나 있네 야 이거 아퍼 야 너무 느리다 나 야 너무 느리다 아 이거 c 오우 야 괜찮은데 잡아주고요? 어 쟤 뭐 바보들이야? 거기서 뭐하냐? 지구력 채우면서 천천히 뭐해? 와 너 진짜 세긴 하다 충격 야 너 충격 진짜 안 빠진다 뭐 입고 있는 거야 나 이거 딱 주면 안 되냐 그거? 어? 아 너 방패 손상돼 아이 뭐야 너 음 잘가 의외로 몸이 약하다 전에 일대일로 썼던 애가 더 셌던 것 같다 어 핏빛 방패 58에 10구요? 북부 북부 부적의 족장들이 주로 사용한 피처럴 붉은 방패 어 용맹함의 상징이야 야 더 가볍고 더 강해 어 내가 낀 것보다 더 강하다 야 야 괜히 샀네 200원 이거 야 깨질랑 말랑하네 마침 56에 8 많이 약해졌네요 야 갈자 어차피 200원짜린데 뭐 야 새 방패 생겼습니다 저 오 디자인도 뭔가 가벼워 보여서 약간 맘이 드는데 너 왜 배낭은 왜 이렇게 화살이 많이 들어가냐 안되겠어 화살 좀 버려야겠어 화살이 왜 더럽게 많아 음 됐구만 체력 상한치가 좀 낮은데 하늘 좌우 갈까 어 뭐 닐 여기 뭐 이제 먹을 거 없잖아 다시 올라가서 죽이면 되겠네요 좌우 갑시다 여유가 넘친다 너무 암살을 온 것 치고는 어 좋아요 이정도면은 괜찮죠 야 나 진짜 나한테 안 덤빌거야 나 너희 대장도 죽였는데 솔직히 알면서 안 덤비는거지 이 위기 미심쩍다 이게 어 이게 어 플레이어 뭐가 남 아닐까 스카이림처럼 어 스카이림에서 나쁜 짓해서 감옥 끌려가면은 아이템을 상자에 넣었잖아요 이게 도저 캠프에도 있었거든요 상자가 어 감옥 탈출해서 상자에서 먹는거 아닐까 왜냐면은 그냥 가져가 버리면은 아 여기서 계속 음식 주는구나 야 야 잠깐만 야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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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수초 살려고 했다가 잡혀왔어 잠깐만 진짜야? 아 개호바야 아 야 이거 어떻게 잡혀와 그냥 싸우면 내가 이기는데 아니 자 말이 안되잖아 뭐ên 아니 이런 미친게임을 봤나 팡물 마시기 싫어 아 난 다시 주는 줄 알았지, 재료. 그래서 약간 이제 해주면은 용돈 주는 줄 알고 이걸 돈으로 바꿔야 되나? 어떻게 돈을 바꿔, 저거를? 아... 광부의 오뮬렛? 별게 다 있네 뭐 좋은거 얻었다나? 야 피버섯도 나오네? 아... 날부치, 아 이거? 헝겊 하나만 있으면 돼 쥐고 빠져나가라 그런건가? 야 2대1을 어떻게 이겨 근데? 아... 이걸로 오믈렛 만들어주는건가 봐 아... 이렇게 바꿔주는구나 아... 이거 이렇게 하는거야? 음... 금괴도 있네 얘? 야 웃긴다 날부치 만들어줍시다 참 나 웃기네 이거 날부치 데미지 몇이야? 19에 25에 1이라고? 강하잖아 근데 왼손 스킬 필요하다네 어... 30 실버랑 등 찌르기 생김 당검 공격 음... 저게 뒤에서 공격을 하면은 피해량이 3배가 돼 잠시만요 아... 간수에게... 점수를 딸 수가 있다네 뭐가 필요하는데? 다른 일은 없나요? 아... 아... 이 게임 좀 엉성한데? 일단 물이나 마십시다 음... 어... 내 가방 여깄다 무게가 좀 가벼워진 것 같다? 아닌가? 피해망상인가? 모르겠어 아... 아... 내가 갖고 있던게 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입읍시다 아... 골 때리네 진짜? 다 입었네? 아 그냥 자동으로 입었네? 쓸데없는거 더럽게 만들었잖아 쟤네 못 죽이나? 어? 죽이자 가서 야 이거 무거운거 봐라? 오믈렛 만들어줄까? 어... 나 부엌에 가서 만들어줍시다 오믈렛 뭐 주나 궁금하다 할머니가 광부의 오믈렛 광부광부 아 버섯 있어야 돼? 무슨 맛으로 먹냐? 아 버섯 여깄네 광부의 오믈렛 3개 어떤 효과인지 볼까? 175회복이야? 음... 할머니 오... 헝급조각을 주네? 이렇게 사지 않아도 모일 수가 있군요 어... 그럼 이제 볼일 끝났으니까 너희를 죽이면 되겠네? 저기 함정 설치해 놓은게 아까워서라도 너희한테 써먹어야겠네 6시 핸드폭 에덱 그는 이 질문에서 핸드폭 에덱 이렇게 파티 리셋 크랙 감사합니다.